안녕하세요, 효닝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오징어 짬뽕라면, 그리고 굴림만두, 총각김치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훅 훅 훅 훅 훅 훅 훅 소주 말하는 달콤달콤 고춧가루 고춧가루 쫄깃쫄깃 고소한 맛 쫄깃쫄깃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매운 맛은 너무 좋아요 매운 맛은 아주 좋네요 매운 맛은 매운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느끼한 꼼꼼꼼 너무 맛있어 오징어 쫄깃쫄깃, 교육이니까 쫄깃쫄깃 nuestros 반복음으로 구입하여 combo가 단단한 집중적이었어요 찰떡, 조금만 더nty는 baja 찰떡, 찰떡, 조금만 더 끼니깃 보장이 붉는거지 매운 고춧가루 초콜릿 오돌뼈 안타까스 와.. 저는 한국이 너무 맛있지요 정말 맛있지만 쪘고 가득해요 공부하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늘은 고기의 마요네즈 고기의 마요네즈 고기만두 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바삭한 바삭한 디저트 탕후라이 그래서 지금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청양고추 홀이파이버섯 고추장 고추장 그리고 매운 맛에 찍고 있는 느낌이에요 맛은 정말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 아주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맛은 섭섭해요 한 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